첫 번째 이슈 파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슈에 대한 정보와 투자 힌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워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혀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4월 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서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올 것이다 라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윤혀민 팀장의 인사이트와 해안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급격하게 빠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러면서 뉴욕 3대 지수가 급격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늘 해만 해도 다우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많이 빠지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자 일단 요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좀 어제 오늘 좀 증시가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만 급락 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폭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한 4조 이상의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유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뭐 어떤 이스라엘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지러운 상황인데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컨센스부터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죠. 13년 만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슈 때문에 좀 일시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소기관 관련된 랜섬웨어와 관련된 공격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해지 운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인 거지 아직까지는 소비자 인플레이션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보려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통계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좀 경계 해석을 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연준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주요 원인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이거든요. 고용의 질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업수당,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봤을 때 지금 놀지 않고 그냥 쉬어도 돈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코로나19를 좀 핑계 삼아서 좀 대규모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해고를 한 상황입니다. 뭐 이제 뭐 일부 계약직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는 고임금 하지만 효율이 나오지 않는 어떤 인사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그렇게 고용의 예전의 질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연준에서는 100%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뭐 실업률이 4% 이내로 내려온 어떤 이상적인 어떤 고용률의 어떤 목표 달성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일단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테이퍼링이나 어떤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따라서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테이퍼링 시기는 한 2023년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요. 그리고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는 9월부터 되지 않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9월 정도가 되면 제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을 봤던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적인 실업자들이 이제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정말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계속해서 염두를 해드릴 게 뭐냐면 금리 인상,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그 당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뭐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막 납폭이 한 20% 이상 나올 때도 있었는데 결국 지수는 보게 되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라고 하셨습니까? 금리를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올리는 것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조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정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좀 개파락을 하다 지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외인과 기관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 싸움이 좀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봤을 때 기관은 좀 플러스였고요. 지금 외인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지수는 약간의 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좀 그 하락을 좀 메꾸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보다 그래도 좀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워낙 급격하게 경기가 꺼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너무 급격하게 좀 체감을 하면서 겁을 내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또 진행되는 건 또 한참 뒤에 이야기이고 테이퍼링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오히려 눌렸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사실은 리스크를 피하고 좋을 때 들어가고 사실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결국은 이런 파도를 다 맞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견뎌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피부에 실감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시장 이런 주식을 버리고 떠나는 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2차전지 지금 다 지금 어떻게 밑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주가는 실적을 어떻게 보면 수렴하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장을 떠나는 게 맞겠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느리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빚을 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에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쪽, 그다음에 건설 쪽 그나마 좀 철강이나 해운 이런 쪽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물론 이제 H&M 같은 경우는 약간 독보적인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주 쪽에서, 지주사 쪽에서는 이제 KB금융이라든지 건설 쪽에서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충분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뭐 던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또 겁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장도 우리가 어쨌든 파고를 넘어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작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테니까 윤여민 팀장의 전략, 오히려 경기 방어주 쪽에서 덜 올라간 것들을 한번 챙겨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